어, 그럼 거짓말, 애가 거짓말 슬게 잡아야겠네요. 이현이 없었더라, 이현이. 네, 네. 그치. 어, 어. 네, 알겠습니다. 조정하게 들어가. 이현이 또 거짓말 써? 어, 맞다. 이게 어디서 감이. 엄마한테. 없다고? 엄마한테 자기 학원 왔어요. 이교시에는 들어왔다. 이교시잖아요. 그저게 왜 그래, 요즘에. 방황해. 이상한 시계로 들어갔어. 사상 방황이 아이쿠데. 조금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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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.